SNS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용 SNS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SNS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SNS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아동보호단체에서는, 어린이용 SNS는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판단이 어린이를 위한 것인지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용 SNS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SNS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SNS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아동보호단체에서는, 어린이용 SNS는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판단이 어린이를 위한 것인지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용 SNS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SNS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SNS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아동보호단체에서는, 어린이용 SNS는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판단이 어린이를 위한 것인지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